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자역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한 번 발생하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계는 현장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2년의 추가 유예를 요구해 오고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지속되면서 지난달 25일 유예한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결국 지난달 27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기중앙회 등 업계는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83만 명이 넘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면서, 복합경제 위기로 중소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는 와중에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에 공포를 더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3일에는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가 됐습니다. 이날 중소기업과 건설업계 17개 협단체와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 3,500여 명이 결집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인이 국회에 모이는 것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가요? 중소기업계가 지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또 반대로 노동계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서 국민의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조건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안을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 끝에 일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계약 시도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재논의는 불가능한 얘기인가요? 일단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상정조차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야당이 협상 조건으로 제시한 산안청 설립을 여당이 수용하면서 합의가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금 높아졌는데, 결국 야당이 여당의 협상안을 거부하면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당분간 유예를 위한 논의가 조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가 최종 결렬을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남은 국회 일정과 4월 총선을 고려하면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최종적으로 결렬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4월 총선과 관련해서 양당이 지금 극한 대립을 하고 있으니까, 결정이 다시 나기에는 쉽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국민의힘이 수용했음에도 협상이 거부한 데 대해서 4월 총선을 고려한 정략이라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법 위안을 결국 거부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요구해온 상한청을 수용했음에도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또 영세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이렇게 외면할 수 있냐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정부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을 견제할 것이라면서 중대재해법 유예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네, 50일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안이 불발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슈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